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지 못한 진짜 하고 싶은 맛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짧고 굵을 거예요 하지만요 타로를 많이 사용해서요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 좀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하지 못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 세 번째 네 번째 저는요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 주시고요 자 상대방이 나한테 하지 못한 진짜 하고 싶은 말 그 속마음 어떤 말이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저는 자 타로를 모두 자 오픈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요 너를 잃은 것은 내 잘못이야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 관계를 쉽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 내가 흔들렸던 건 내가 다른 이성에게 흔들렸던 건 너의 잘못도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무 나한테 네가 함부로 대했잖아 그게 나의 마음을 조금씩 변하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견딜 수가 없었어 네가 나한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 하지만 이 관계가 변했다는 거 돌이키기에는 조금 멀리 왔다는 것도 그렇게 느껴져 네가 나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다가가 봐도 되겠니 나는 아직 너를 잊지 못하고 있으니 받아줄 수 없겠니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분은 딱 여러분들께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싶고 그런 말을 못했고 그게 이제 속마음이에요 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첫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자 복탁 복탁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하지 못한 진짜 하고 싶은 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에서 내려선 노인이에요 나 지금 너무 지쳤어 너무 힘들어 어머니 같은 나를 받아주는 네가 필요해 지금 나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네가 자꾸 생각나 여기 여사제예요 내가 너한테 자존심을 많이 세웠다는 거 알고 있어 그게 너를 힘들게 했겠지 하지만 너도 나한테 요구한 게 있었고 그걸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뭐 그런 하나하나가 사실 나한테 나한테도 스트레스였어 네가 나를 잊었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힘이 들기 때문에 지금 너가 너무 필요하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나는 너를 생각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위에 굴림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너의 아래에 있을 거야 나 너무 힘들어 네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나를 항상 받아주던 너의 마음이 그리워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 카레타로 자존심 그리고 여기 또 카레타로 두 분 사이의 다툼 다툼이 보여지고요 이분은요 여러분이 확실히 떠나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기가 지워졌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너무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요건 죽음의 타로인데 음 여기 이렇게 남자가요 호기심을 가지고 여자의 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타나려고 호시탄탐 노리고 있네요 자 두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세번째 선택지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지 못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고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예쁘게 사랑하자 내가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파는 거 예 그거 알고 있어 그거는 나의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인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예 그냥 하지만 진심이 아니야 그거 하나는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철이 없게 행동해도 예 그건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예 나도 내 그런 내 자신이 싫어 너를 아프게 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어 그냥 하지만 그런 행동은 정말 의미 없이 예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그걸로 인해서 예 나에 대한 예 미움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지나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내가 한눈을 파는 거 그거는 그냥 나한테는 아무 예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네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냥 예쁘게 사랑하자 나를 예 의심하지 마 이성에게 마음이 있어서 하는 행동은 아니야 대답하지 않는 타로 예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그냥 지나가 지나가고 우리 예쁘게 생각하자 사랑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다른 여자나 다른 이성에게 예 한눈을 많이 파시겠지만 예 별거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네요 예 그냥 별 의미 없이 하는 행동이 관심 있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예 그냥 지나가 달래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네 번째 선택지 상대방이 나한테 하지 못한 진짜 하고 싶은 말 그게 무엇일까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나는 이제부터 너를 굴복시키려고 너한테 나타날 거야 자 그때가 지금이야 너는 네가 네가 나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나한테는 바로 이 순간 움직이라는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어 이 기회가 이 기회가 지금이고 네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도 그리고 나한테 아무리 대항을 해도 나는 너를 굴복시키겠어 너한테 나타날 거니까 그것은 시간 문제야 그러니 나한테 반항하지 말고 내 마음을 너무 밀어내지 말고 적당히 어느정도 선에서는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게 서로 힘들지 않는 그런 방법이야 서로 힘들 필요 너무 내 마음을 밀어내지 말아줘 이제 나는 네 앞에 나타날 거고 네가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한테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표현하겠어 알지? 다시 말하지만 나를 밀어내봤자 너만 힘들다 내 마음을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봐오고 있었다는 거 알지?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도 네가 알고 있을 거야 네 마음이 많이 닫혀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한번 내 마음을 표현해보겠어 그러니까 서로 힘들지 않게 좋아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나를 용서하거나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 시기가 이제 왔다 나는 너한테 달려갈 거야 우리 잘 한번 다시 만나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분의 진짜 속마음 하지 못한 그런 말이 상대방이 나한테 하지 못한 진짜 하고 싶은 말 자 네번째 선택지였구요 자 복타 복타 자 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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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타